오늘 복음반 개강을 하게 되는데 복음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좀 봅시다 개강하는 날이니까 지난번 10강까지 했는데 1강에서 10강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했잖아요 10번을 했는데 집에서 거의 내가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구절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공부해서 일부러 공부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성경을 통해서 이 정도는 가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뭔 얘기냐 알겠죠?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이 정도 복음은 캐치하우시한다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10강을 했는데 이제 우리 모임에 GNTV에 이게 올라가는데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렇게 칠판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편하게 그리고 쉽고 단순하고 명료한데 사실은 성도들이 구두자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처음 접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성도를 할지라도 20년, 30년 구원받은지 교회 생활한지 20년, 30년 된 성도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조보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 하면은 구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락이에요 구두자에게 필요하지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여러분들이 볼 때 저하고 이제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언지고 충만하게 보여 언지고 밝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성 같은 것이 느껴지고 하는 것은 성경의 깊이를 알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 복음 가운데 언지고 서 있기 때문에 그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면 구두자들,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았어도 복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머 구원받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복음 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으릅담을 놓고 천국 간다 이런 것은 저거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타락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심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몇 년 되냐면 우리 디도 형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디도 형제가 마흔 두 살이야 뱃속에 있을 때면 내가 몇 살이야? 지금 몇 년 됐어요? 43년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 가운데서 항상 내 마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깊이 있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고기는 어떻게 할수록 더 맛있어요? 안 들어봤구나 씹을수록 고기는 씹을수록 맛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고기 넣자마자 꿀꺽 생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씹을수록 이런 것처럼 복음은 구원받을 때는 정말로 신선하고 놀랍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생생히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도 나 이제 마스터했어 예수님이 영접했어 나는 끝났어 침례받았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걸 몰라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운데 항상 생동감을 가지고 역동성 있게 살아있는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체하고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도 내가 드물게 하는 얘기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드물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운데 안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신선하게 처음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복음을 신선하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품으면 내 얼굴색도 변하고 그래서 성화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성화에 가잖아요 성화 펜 한 번 더 가져와야겠다 다음에 오늘은 괜찮고 그래서 성화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 더 성도다워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신앙이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성화도 이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화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하고 성화하고 정말로 이게 긴밀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성기면서 그랬어요 뭐냐면 언제고 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언제고 제 마음에서 새롭고 복음을 마치 처음 듣고 처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교리 아튼 성경이 깊이 있는 교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거기에 영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구도자들만 와서 복음 듣는다 이것은 정말로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이걸 나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칭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담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확신도 중요하지만 이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나 그거 마스터했어 저 구도자나 들어야 돼 벌써 자기는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해요 복음을 자기가 어떻게 봐서 타락을 해 끊임없는 건데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헬스게 성자 성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리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뒤집어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일생 33년, 34년 사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만 묵상해도 그 사람이 마음이 냉랭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리가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나더러 하루만이라도 저 개미로 한번 돌아가 보라고 해봐 하루 24시간만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몸속에서 열 달간 태해 한 생명체로 어린이 아니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그 생명체로 그 자궁 안에서 10개월을 견딘다 하나님이 견딘 거예요 여자의 몸속에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마리아의 태 속에서 열 달을 잇은 거예요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경에 갈라디아서도 써 있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여자가 직접 낳아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자가 직접 낳아 남자하고 동침해야 그 씨를 받아서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직접 낳아버렸어요 누가 잉태신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직접 낳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잉태해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태어났다 이건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잖아 하루 내내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일이 오셨다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할 것 모든 걸 다 겪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저 하늘 위에서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리 인간이 뛰어뛰어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희노애락을 생사화복을 다 겪으시고 그래서 시브리스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을 도우실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죽음이 두려워하고 죽음을 종로로 타는 종로로시 뭐냐면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서 꼼짝 못 오는 거 죽음이잖아요 마지막이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인간을 내가 구원해 줘야지 천국으로 내가 같이 가줘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품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래서 내가 쥐값을 받아서 내가 쥐값을 치르려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려 희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내 대신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복은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성도인 채 오면서 성숙인 채 하지만 안 그런 거예요 그건 혀 끝에 맛보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오셔서 내가 겪어야 할 모든 걸 겪으시고 그리고 진짜 나를 도우실 마음을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그 모든 대속의 희생을 치러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말을 내가 다 이루어드렸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장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무슨 복음반 해가지고 소그릇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신앙의 첫 출발인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지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건조하고 무미하고 힘이 없고 역동성이었고 그저 그런 것 같은 이유는 뭐냐 복음에 복음에 깊이 있게 내 뿌리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란해지는 거예요 흔들리고 애매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성화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생기를 그러니까 복음을 와서 유인관 형제가 어떻게 전하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나 좀 보자 하고 앉아있어 정말로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와서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을 때마다 아 그래 맞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생기가 되어서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이 휩쓸리기도 하고 힘나는 일이 있다가도 딱 내 안에서 이 불덩이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진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오늘 집에서 공부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반을 하는 게 아니라고 있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언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걸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큰소리 쳐서 미안한데 이 복음은 진짜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생기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복음은 말씀 중에 말씀인 거예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접으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다시 막 생동감이 있으면서 신선해지고 내가 막 쭉 쳐져 있다가도 역동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거기를 보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팔레스타인 땅 가난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뭐라고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저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디였느냐 갈대야 우루에 살았어요 갈대야 우루 갈대야 우루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쿠웨이트 지역이에요 쿠웨이트 그 사우디 옆에 그 쿠웨이트 항구 옆에 있잖아요 갈대야 우루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지점 그게 갈대야 우루에 거기가 정말로 잘 산 황화문명 거기 그걸 무슨 문명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그 중심지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대라 따릅시다 대라 대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무슨 일을 했냐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선 아브라함을 안 불렀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이 우상 숭배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대라라고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 우상장사 우산이 아니라 비올지에게 쓰는 우산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저러는 우상을 만들어서 마스코트 같은 거 이런 거 상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파는 우상장사에 있어 그게 갈대야 우루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 인간 문명지 그러나 결국에는 망할 소망이 없는 사망이 궁극적인 지점인 그 갈대야 우루 그때 당대의 최고의 문명 도시인 거기서 딱 끄집어낸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너는 너의 아위 친척 본토 친척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조카하고 조카 이름이 뭐예요 소돔성에서 부끄름을 당한 롯 알죠 롯의 두 딸이 나중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아버지고 동침해가지고 모합족석 안문족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데라 그런데 또 조카 이름이 뭐라고요 롯 이 두 사람을 딱 끄집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딱 나오면서 어디로 갔냐면 바로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가난한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냐면 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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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요 중간지역 여기가 메스포타미아 문명하고 이 가난한 땅의 중간지점인 화란에 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 누가 죽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기서는 오늘도 창세기 12장을 봤지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다음에 줘요 이름을 바꿔줄 때 사례를 사라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는 그 지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의 문명지에서 인간이 인간이 마음껏 누리고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창대한 그 갈대 우루에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저 가난 땅으로 가라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그 문명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특히 자기 주변에 너희 부모 아비 친척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야 세상 거 다 놓고 나와 이 뜻이에요 육신의 부모 형제부터 다 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사라 사례였겠지 사례 둘이 나왔는데 둘이만 나와야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데라 데라가 어디서 죽었어요 아까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가난 땅으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가난 땅이 흉년이 들으니까 애구 지금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거기서 막 자기 아내 뺏기일하다 말고 막 그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자가 되어버렸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목자들 목동들이 많아 양도 많으니까 둘이 싸머네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삼촌하고 조카하고 살림살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티격태격해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어졌어요 누가 나누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우아하면 내가 저하하겠다 뭔 말 알겠죠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 롯한테 주는 게 롯이 딱 둘러보고 진짜 괜찮을 꼭 이집트 같고 애국 같고 저기 옛날에 갈대와 우르같이 보이는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너무 비옥해 알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너무너무 거기가 타락해버렸잖아요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해버렸잖아요 동성애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소돔이짐이라고 그래요 소돔이짐 소돔에다가 이짐을 붙여가지고 소돔이짐이 동성애예요 알겠죠 거기다가 불로 심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불로 심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롯이 나올 때 롯이 나올 때 아내하고 두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사유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불심판 받아버리고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내도 잃은 거예요 그 두 딸을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는 롯이 그래서 소아리라고는 조그마한 성의 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유도 없지 저 롯은 자기 아내도 없지 그러니까 딸들이 거기서 작당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술 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동침하자 대를 이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먼저는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고 동침해가지고 우두가 되냐면 모합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그 두 번째 딸이 또 들어가서 동침해서 안문족속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합족속과 안문족속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진짜로 떠난 거야 갈대야 우루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떠났지만 화난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버지가 죽었어 그 다음에 소돔성으로 누가 갔어? 롯이 떠났잖아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 어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살해하고 사는데 아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다시 12장을 보면 너로 뭐라고 써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식이 있어 없어? 자식이 없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안 줘 이제 저기 살해가 월경도 끊어지고 자기도 남자고실 못 올 때가 다가오니까 거기서 인간의 모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살아가 자기 몸종 누구의 이름이? 하갈 하갈을 자기 몸종을 누주면서 나는 아기 못 낳으니까 저기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시오 대를 이어가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라고요? 그 하갈 하갈을 넣어주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긴 저거고 동침을 해서 태어났어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지금 아랍족속들이야 아랍 이슬람 알겠죠? 그게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여종하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랍족속들하고 싸움해요? 안해요? 누구 싸움이냐면 아브라함의 본처의 자식인 이삭 나중에 백살 때 이삭을 주잖아요 그 이삭의 자식하고 이스마엘의 자식하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란을 봐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 믿는 거예요 거기도 이슬람도 이해가 돼요? 응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이삭의 자손이라고 사실은 형제간끼리 싸우는 의부드 형제끼리 아버지의 본처 자식하고 아버지의 첫 하갈 여종의 자녀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계 역사예요 지금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하나의 파노라마 같잖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주님을 믿는 거다고 이게 지금 하갈은 누구고 이스마엘은 누구고 이게 뭐 갈대야 우루는 뭐고 하라는 뭐고 이집트는 뭐고 소돔성은 뭐고 로스는 누구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줄거리가 없으니까 신앙이 토막나는 거야 줄거리가 있어야 신앙이 맥이 흘러가는데 지금 나는 공부 하나 안 오고 와서도 여기서 줄줄줄 해야 안 해요 미안해 줄줄줄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줄줄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야 이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뤄야 안 이뤄야 이뤄요 이삭을 통해서 아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저 아랍족속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얼마나 세계 만방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본국으로 돌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죠 자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주제가 그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쓰여있어요 끝절이 그거잖아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전에 있던 개혁 성경에는 이건 개혁 개정이잖아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따라줍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걸 얘기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 맨 첫 장을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거기 딱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데 누가 등장한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열두 형제관들을 낳고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 나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런데 이 복음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앓을 때 이걸 딱 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놀랐구나 아브라함이 그냥 써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혈통으로 지금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담을 얻은 게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뭘로 행위로 의롭담을 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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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